일반 감기는 사람 간 전염되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질병이어서 일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과 같이 날씨가 추울 때 감기에 많이 걸린다. 바이러스를 통해 걸리는 감기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 코막힘 재채기 이노통 기침 기타 감기 증상 감기 아니면 독감 일반 감기 및 독감은 증상이 서로 비, 스태 자주 혼동이 되지만 두 가지 질병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기관제 감염이다. 독감에 걸리면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고 근육 및 관절 통증을 수반한다. 일반 감기, 일반 감기는 니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등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다. 일반 감기에 걸리면 보통 콧물이 나고 마른 기침, 재채기, 이노통 등이 동반된다. 일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식품 일반 감기에 걸리면 대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식품을 매일 먹는 것을 권하지만 지금부터 알려주는 음식을 잘 기억하고 섭취하면 좋다. 1. 일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생강 미국 의료협회는 생강은 일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추천 식품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생강은 코막힘 증상을 없애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강기 증상을 완화하는 천연치료법은 아래와 같이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생강뿌리, 10g, 물, 250ml, 레몬 및 꿀, 선택, 생강차를 만들 때는 우선 생강을 잘게 써놓 끓는 물에 넣고 5분간 우린다. 그 다음 재어 거르는 레몬즙을 더한다. 달게 마시고 싶다면 꿀을 넣어도 된다. 마늘 마늘은 항박테리아 및 거담 효능이 있어서 집에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다.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코막힘 증상이 줄고 감기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양파 요리를 할 때 양파는 우리를 눈물짓게 만들지만 사실 양파 속에는 점액을 소독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페오렐 증상을 경감하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4. 달걀 달걀 속에는 비타민은 물론 아연 및 셀레늄 등의 무기질이 가득 들어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달걀 속 천연 단백질은 근육량을 높이는데 필수 영양분이자 신체 방어 기절을 유지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한다. 5. 호박 신체 방어력을 높이고 해로운 미생물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박을 먹어야 한다. 호박은 다량의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베타카로틴이 인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된다. 6. 호박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호흡기 질환 예방은 물론 목, 기관지 및 폐점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반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바로 호박 수프를 먹으라는 말인데 바로 방어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 호박 수프를 만들어보자. 잘게 자른 호박 250g, 잘게 자른 양파 1개 분량, 껍질을 벗긴 마늘 3쪽 분량, 물 2리터 소금 및 후추와 호박 수프를 만들기 위해 우선 냄비에 모든 채소를 넣은 후 약불로 45분간 가열한다. 채소가 부드럽게 익으면 믹서기에 넣은 후 냄비 속 야채 육수를 1컵 반 분량을 넣는다. 중간 숙도로 약 5분 정도 갈아서 부드럽고 균일한 질감의 수프를 만든다. 일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레몬 레몬 속 치유 효능 및 높은 비타민 농도로 감기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다. 레몬은 항생 및 항박 테리아 작용이 뛰어나고 강력한 정화제이다. 레몬이 가진 풍부한 비타민C는 인체 방어력을 키워 질병 및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기를 이기고자 할 때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짜서 뜨거운 물 및 꿀을 섞어 마시면 좋다. 인후통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즙을 마시도록 하자. 7. 콩류 스페인 농식품 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및 마늘과 마찬가지로 콩에는 면역 강화 성분이 풍부해 천연 독감 예방 식품으로 인정받는다. 다양한 콩류 중 다음의 식품이 특히 인기가 좋다. 렌틸 리프라이드 병아리 콩